안녕하세요, 누나. 안녕하세요, 누나. 아, 그리고 누나. 아, 그리고 누나. 제가 또 누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. 여자아, 여자아. 그 다리 약간 불편하셨죠. 웬일이야, 웬일이야. 와, 저걸 캐치했어? 와, 저거 하나만 하고 나와도 저거는. 누나, 발도 되게 예쁘시네요. 어우, 웬일이 와. 또 힘드셨죠? 네, 다시 또 짧아가지고. 이렇게 다시 또 짧아가지고. 누나,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. 아까 선생님께서 눈이 크고 이쁘면은 아이라인을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. 워낙 크고 이쁘시니까. 워낙 크고 이쁘시니까. 어우, 진짜. 어머, 어머. 그런데 진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. 안 해야 돼. 저, 저, 저. 우와. 약간 로봇 씨 안 본 사이에 선수된 것 같은데? 어, 뭐야. 나레 씨. 진짜 약간 되게 얇게만 그려도 될 것 같아요.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눈이 뜨고 파. 매일 그대와 눈이 뜨고 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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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한글자막 by 한효정